나 이제 동물이 아니야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햇빛만 있으면 그게 언제 쪘거냐 그래서 전시를 취소하셨다고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영예를 설득해보면 안 될까요? 야 제정신이야 왜 그걸 다 버려 여부지 저 고기 안 먹어요 어? 먹어 형이야 당분간에 우리랑 같이 지낸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 고기를 먹지 않는 거야? 꿈 때문이에요 꿈? 꿈을 꿔서 고기를 먹지 않아요 저기 혹시 모델 좀 해줄 수 있어? 옷을 좀 벗어야 되는데 언니한테는 비밀이니까 이제 꿈을 꿔지 않게 될까 언니 언니 언니는 알고 있었어? 난 나무들이 똑바로 서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무들은 모두 두 팔로 땅을 바치고 있는 거더라고 verb고 놀아보고 싶어 국가를 고기고 둘 다iao 투five 주제일 고기를 믿고 시원 도저히 가고 있는 바다님 완전히 성취해 고기를 믿고 약간 일찍 백호 고기를 믿고 감사합니다.